저거 보여주려고 데이트하자고 한 거예요? 인물 좋네. 보통 저 정도 사이즈에 얼굴이 걸리면 이게 공백이 보이는데. 잘생겼다. 아, 지금 뭐 하자는 건데? 우리 카일이 얼굴이 저 정도 사이즈로 걸리면 이 공유 재능도 지금쯤 마비 온다? 여학생들이 줄을 쫙 쓸 거 아니야? 아, 당연하죠. 학교 다닐 때도 내가 더 인기 많았어요. 내가 꼭 그렇게 만든다니까. 아, 당연하죠. 그러니까 너도 워밍업을 좀 하고 있어. 난 준비가 다 된 상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. 마음을 워밍업하자고. 크게 될 놈이 마음을 크게 가져야지. 오케이? 호텔 룸 좁지 않으세요? 스위트 룸이 훨씬 편하실 텐데. 혹시 그 호텔 불편하시면 다른 호텔 스위트 룸으로... 아니에요. 지금이 딱 좋아요. 너무 커서 혼자 외롭잖아요. 아니, 이러지 마세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아, 저게 좀 사인 좀. 제가 이상원 씨 음반 라이브 모두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. 이렇게 직접 공연 오셔서 너무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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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컸네. 다 채우면 내다 버릴 수 있게 된다? 쓰레기 봉투를 다 채우면 버리게 돼. 질투하고 싶지 않아? 질투해. 욕을 하고 싶어? 욕을 해. 할 수 있는 거 다 해.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. 다 채워서. 갖다 버리자, 카일아. 어? 응? 이 나이 이 정도면 귀엽지 않냐? 그 나이에 귀여워서 뭐 하려고요. 너랑 놀라고. 카일아보다 못생긴데. 이따 니가 더 잘 치지 않냐? 말하면 입만 아파. 나중에 우리 공연에 이상원이가 게스트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쿨하게 까버리자. 아,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하다? 쿨!